저희 릴리즈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 아티스트님이 컨펌을, 영상 컨펌을 쉽게 안내주셔서 그 곡을 포기를 해야됐고 코난 그레이의 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준대 배우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가사가 너무 좋았었어요 모두가 결국에는 행복한 엔딩을 받기를 바라며 그녀는 이미 사나다니? 제발! 널 꺼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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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VD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BVD 블루레이 계획 중에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다도 부***하는데 불 어디갔지? 하하하하 부글 강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감각의 김지현 역할을 맡은 오준택입니다 서세원 역할을 맡은 임지섭입니다 하하하하 어디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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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아아 뭐야 이게? 해수 jetzt er o 뒤쪽 팬분들 렌즈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좋습니다. 촬영할게요. 하나, 둘. 자, 이제 개개인 촬영하도록 할게요. 일부때처럼. 볼컵. 세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박수 박수